오늘이의 아름다운 상태로 오징어의 상태로 이러면 아름다운 상태로 이런거 사도 되고 다음은 사자 오늘의 아름다운 상태로 그러면 얘를 어디다 놓지? 이렇게 낮은 걸로 하고 싶어? 낮은 거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근데 이것도 예뻐. 아 이걸 책장으로 쓰고 싶다는 거지? 방에다 두고? 이거 말고 여다지가 있어. 아 근데 예쁘긴 하겠다. 앉았을 때 이게 딱 위에다가 놓을 수 있거든. 그치. 좋은데 이게 이렇게 열릴 수 있는 공간이 돼? 응. 아. 복스베리 문에. 어. 복스베리 문이야. 어. 이게 빌리야. 먹고 싶다는 거지 오빠는? 그래. 근데 얘는 이게 폭이 좁구나? 응. 응. 이렇게 있다가 그거를 왜 놔? 이정도. 그. 요거의 그. 여러가지. 나의 뭐 여러가지 뭐. 이거 필요없는디. 악보를 스캔하려거나. 아아. 들어갈 거 같지 않아? 어. 요거 좋다. 어. 깔끔하고. 그럼 난 이거 따줄 거 같아. 그치? 뭐 공감박스 넣지 않고 다 숨길 수 있잖아. 난 빌리 작은 것도 생각을 한 거야. 이렇게? 이렇게? 이거 타볼 거 같아. 돈 따로 사고 뭐하고. 빌리 열고. 잠깐만. 피가. 이것보다. 어. 이게 뭔가 되게 훨씬 유니크해. 유니크해. 어. 이렇게 여다지. 이거 한번 끌게. 이 기타로 내가. 이건 뭐야? 비밀이야. 네. 우리 집에 있는 거 짧아서 안 걸려. 왜? 싱크대가 커져가지고. 아. 그리고. 그거 언제 버려? 언젠간 필요하지 않을까? 그리고 지퍼백 미니 있나? 우리 그때 미니를 못 샀는데. 이거 하나만 사자. 두 개. 다 없어졌어. 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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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검은색. 이건 그냥 정말 못해. 다. 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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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라 자고 생각하면 안 돼? 어? 자고 생각할래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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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음 이런거 안에 큰 것만 있는 거야 이거 무서워야겠다 후라이팬 뚜껑 응 이거 필요하지 않아? 응 그지? 일단 이거 하나 됐고 응 그 다음에 오빠 책장 책장은 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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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집 분위기가 되게 바꼈어 어 무겁네 좋아, 고맙습니다 이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